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이엇 오브입니다 와 이거 이거 너무 이거 보고 싶었던 3강경 가졌어 기대되고 엑사이팅 예 바람은 오르랭 가자 아이고 미 nas 불렀다 벌써 영화 같은데 어? 멋있어 멋있어 오 키빈아 오 유정 가게 오픈 오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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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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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살짝만 어울려. 불꽃용 우스다. 어, 소리 어울린다. 내 거 못 봤다. 웃었어. 오, 옷 갈아입었어. 오, 규빈이 형! 오, 두세이! 저 손님 보! 손님 보다 아니야? 와, 진짜 멋있다. 차원 보다. 우리 뮤직비디오 차원 보는 효과 같아. 진짜 멋있다. 나다! 용수! 나가! 나가! 어, 난민아! 어 뭐야? 와, 사연이 바뀌었어. 뭐야? 형도 저기 아래 찍었어. 리에 진짜 잘 나왔는데? 리에 얼굴 뺴라 뺴라! 오, 뮤직비디오 너무 멋있는데? 정답은 mustard! 입을… 형 왜 삐졌어. 찜찍 닿*** communications. 와! 거 아니야! Pink视비디오 hearts in on them. 와, 나 서운 Pixel Snow Snow. 우리 올려놓으면 많네 오, 연결 고마워 음주 잘한다 대형번호 손자 내 파트에 나 한 번도 안 나왔어 여기서부터 드라마 시작인가 봐 드라마 이제 시작이구나 둘이 메인인데? 역시 차 있는 사람이 이겨 차례 타야 돼 얼마인데? 준지! 오, 연결 봐봐 준지 세탁한다 준지 이거 캣휠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줬어 사비에는 우리가 나올 것 같은데? 오, 진짜네? 오, 유저! 멋있다 이거 유저! 저거 밀!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인턴집 방법이 완전 너무 신기하다 근데 우리 안무 세트장이 진짜 멋있긴 했다 먹어도 멋있어 고맙다 the way you're goin is the way you're so 커피! 커피 한 잔에 여율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나 바로 나와? 강남스타일 바로 나와. 어? 뭐야? 아, 던졌다. 진짜 던졌다. 오, 조지! 멋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거 역대급 뮤비인데요, 이거? 나오요! 안 돼! 와, 이거 진짜 여기 있는 거 같아. 방금 봤어? 우와, 여기 있는 거 같아. 그거잖아. 그 크래즈야키에서 샤샤샤키 효과인가? 8,900원짜리.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와, 미! 마지막까지 완벽하다. 와, 이거 소리... 와, 이거 레전드다. 마지막에 이거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네.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많은 게 내 몸에서 갑자기 리에 나오고 막...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는 진짜. 진짜. 서울 드리프트 그 자체에요,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에어드랍트잖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게 너무 티가 나고 와... 진짜 일단은 선웅 감독님께 한 번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형 할 말 있잖아요. 감독님 영화 찍으신다는 게 혹시 있고... 게스트들만 싹싹싹 모아주신다. 진짜 편집 몇 개 해주셨다. 그리고 색감도 너무... 너무 트렌디하고 너무 멋있어. 진짜. 어떻게 내가 본 영상 중에 제일 멋있어. 이거 완전 서울드리프트야, 그냥. 뮤직비디오를 통틀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본 영상 중에 제일 멋있는. 와, 진짜. 그냥 뮤직비디오일 수도 있는데 한 편의 영화입니다. 이거는 진짜 All and of 그 자체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곡 멜로디랑 장면이 너무 잘 조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것도 화면 전 똑같은 박자로. 또 좋은 거였어. 생각하니까. 시작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시작이 너무 좋아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썸네일이 누굴지도 이제 좀 궁금하네요. 써달라는 건가요? 썸네일 쯔지 써달래요. 쯔지 써달래요. 쯔지 믿는 거 어때요? 쯔지 해주세요. 이런 말 하면 원래 더 안 돼. 그런 거 거기. 나는 근데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 엔딩으로 되지 않을까요? 이걸로 서울드리프트하고 나도 뭔가 다 같이 하는 거. 아니면 이거. 저게 될 것 같아. 이게 멋있어. 아 그리고 아까 약간 숨겨진 그게 있었어. 성호 형 그 약간 빨랫바구니가 무지개였거든. 아 맞아. 진짜로? 가방 이거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멤버만 맞춰보자. 어? 나 이거 일 것 같다. 큐빈요? 이거?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완전 그 카카오토 외계인 이모티콘 같아. 자 그렇다면 저희 뮤비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지금 너무 상당한 뮤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뮤비도 상당하고 퍼포먼스도 상당하고 노래도 상당하고 얼굴도 상당합니다. 상남자입니다. 야 맛있다. 야 맛있다. 맛있다. 올리언 오브 라이언. 흥해라. 달다. 맛있는 올리언 오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였습니다. 안녕. 바로 다시 봐. 어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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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러올려! 불러올려! 루트 스스로 한결해요! 이게 너무 멋있는데?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다 잘 나와서 완전히 이들아닌거. 맞아요 확실히 멋있어.